주의하십시오 이런 곳은 없지?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잠시 후 과속신호단속에 출발하십시오. 호쏠시 땅 50km 시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잠시 후 과속신호단속에 출발하십시오. 주의하십시오 Sl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Q4 좀 부족하려나? 아멘 여사님? 여사님, 여사님, 여사님! 약 300m 앞 구성산 거리에서 유성 반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앞 카이스튜료 3거리에서 정부 대장 청사 반면 위보호 좌회전입니다. 공개. 잠시 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.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공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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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백미터 앞 50킬로미터 과속단속하는 디오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0킬로미터 과속단속하는 디오다. 이어서 96m 앞 우회전입니다. 이렇게 더빙을 하게 되었어요. 약 300m 앞 백합 내거리에서 대답대로 반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76m 앞 비회전입니다. 이어서 76m 앞 비회전입니다. 잠시 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76m 앞 우회전입니다. 비회전입니다. 이어서 76m 앞 우회전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